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이야기들, 질문들, 생각들을 많이 물어본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같이 비디오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녹화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만나고 실무자 하는 분들도 만나고 했을 때 간혹가다 들었던 이야기가 복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영국의 어느 모학교 출신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의 건축, 디지털 아키텍트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중에 복셀로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분들 연구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복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복셀 자체가 사실은 새롭다기보다도 이제 건축이나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좀 새로운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더스트리마다 그리고 복셀을 이용하고 게임 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이터 프로세스 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무슨 컴퓨터 비전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나름의 어떤 언더스탠딩이 있을 것 같아요. 복셀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저는 우선은 복셀 하면 어떤 특별한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오늘은 클리어하게 복셀이 과연 디자인, 건축 쪽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쪽에서 과연 복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복셀을 갖고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제 비디오를 이제 만들어 봅니다. 제가 전에도 비디오 만들어 놨듯이 복셀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도 좀 만들어 놨는데 복셀은 결국에는 데이터 스트럭처에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뭐냐면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들의 릴레이션쉽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스트럭처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이 데이터들이 과연 어떤 릴레이션쉽으로 존재하고 있느냐를 이제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생각했을 때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람일 경우에는 이름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키 또 뭐 주소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들이 각각 하나하나 존재하는데 얘네들을 이제 하나의 쭉 리스트로 만든 거죠. 리스트 그래서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덱스 1, 2, 3, 4 해가지고 인덱스 0는 이름 인덱스 1은 뭐 키 인덱스 2는 뭐 주소 이런 식으로 내가 데이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시켜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레이로 만들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리스트 어레이라고 이제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죠.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는 데이터를 쭉 한 열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하시거나 디자인 쪽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데이터들이 뭐냐면은 이제 2D 데이터거든요. 이제 가령 포토샵도 보면은 0,0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캔버스를 500, 500으로 하게 되면 0,0에서 시작해서 500 바이 500의 매트릭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원 매트릭스. 그래서 각각의 픽셀들은 뭘 저장하고 있냐면은 RGBA를 저장하고 있겠죠. 알파 마지막은. 그래서 255,255,255 물론 이제 255라는 거는 이제 어떤 세계를 따라 다르겠지만 노말라이즈 되는 밸류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0부터 1까지. 어쨌든 RGB,255,255 그 다음에 알파는 0에서 1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픽셀들이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우리가 줌아웃을 해서 딱 보면은 사람 2층, 여러분 이 비디오도 결국에는 이게 픽셀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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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은 거기 안에는 이제 하나하나 픽셀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우린 아까 사람 이름, 어드레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주소, 키 이런 걸 했다고 친다면 이게 2차원 배열로 된 거죠. 2차원 배열로 되면 좋은 게 뭐냐면 2차원 평면에 어떤 공간 정보를 다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2차원 공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딥러닝 같은 거 하시다 보면 컨볼루션 네트워크 같은 것들도 보면은 그 로컬 피처라고 있어요. 로컬 피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2D 이미지인데 2D 이미지 안에서 그 주변 부분들의 릴레이션쉽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 부분들의 릴레이션쉽들. 이해 되시나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 픽셀을 확대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눈 픽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눈 픽셀 옆에는 검정색 픽셀 옆에는 하얀색 픽셀이 있겠죠. 하얀색 픽셀 옆에는 여기 어떤 살색 픽셀들이 있겠죠. 이렇게 서로 데이터들이 인접한 그들의 네이버들의 데이터 스트럭처들에 대한 연결성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2D를 계속 설명하는데 왜 제가 2D를 계속 설명하냐면 이거를 3차원으로 연결하지 않는 그럼 그거를 복셀로 봐요. 그래서 픽셀들이 3차원 배열로 돼 있다는 것을 복셀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복셀을 내가 왜 써야 되냐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내가 3차원 공간 정보를 다루고 단순하게 이제 어떤 데이터들 이래 저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내가 제3의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이 공간 정보들을 끊임없이 어떤 지속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뭐 10x10의 복셀 스페이스에서 10x10이면 픽셀이 10개 10개 10개가 되는 거죠. xy 10개 z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10개 10개의 픽셀 안에서 내가 어떤 뭐 팩맨 같은 게임을 한다고 치자고요. 팩맨. 그러면은 이쪽 도달해야 되고 저쪽 도달해야 되고 도달하는 도중에 막 그 3차원 팩맨이니까 가다가 벽 같은 곳은 못 올라가겠죠. 못 건너가고 그 적들은 또 날 따라오고 내가 이걸 딱 하나 먹었을 때 또 다음 그 팩맨의 그 이제 뭐라 얘기하지 그 보물 같은 걸 찾잖아요. 다 찾아가지고서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거기서 어떤 슈퍼 아이템을 먹으면 그때부터 적들이 나를 쫓아오려고 하다가 그 뒤부터는 내가 먹은 이후부터는 이 적들이 도망가죠. 왜냐하면 내가 얘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팩맨 다 아시죠? 그래서 팩맨 3차원 팩맨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디자인 인터벤션을 어떤 그 인터액션을 딱 줬을 때 데이터 스트로처가 거기에 맞춰서 다 바뀌어가지고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3차원 공간상의 룰레이션쉽을 갖고 있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팩맨은 제가 예로 든 건데 에이전 베이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에이전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에이전트들이 또 다른 제3의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기존 인풋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복셀 스페이스를 만들어놓고 거기 안에다 에이전트들을 뿌리는 거죠. 가령 이런 거죠. 화재가 났어요. 불에 화재가 났어 건물에. 그래서 각각의 방에서 얼마큼 이 건물이 빠져나가는데 단시간이 걸릴까? 이럴 경우에는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불도 커지죠.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각각 도망갈 거죠. 근데 에이전트들도 가장 쇼티스트 팟을 찾고 만약에 불이 나거나 연기가 있는 곳은 피하려고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나거나 연기가 좀 나도 한 1초, 2초 만에 통과할 수 있으면 거기를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다른 공간, 디투어에서 돌아서 딴 공간으로 엑시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복셀로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를 캡쳐해놓고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그 공간 데이터들을 이용하면서 어떤 행위들을 해나가면서 제3의 데이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앞서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건물 에너지 연화일 수 있을 때 가령 디바 라든지 아니면 레이디벅스 아니면 허니비 이런 거 가지고 빌딩 에너지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치자고요. 가령 창문이 열려 있어서 빛이 얼마큼 들어와 빛이 얼마큼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디자인을 바꿨을 때 빛이 얼마큼 더 들어오거나 얼마큼 더 빛을 막아낼 수 있다라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디자인 타겟이 있다고 치자고요. 디자인 프로블럼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라이팅 시뮬레이션 툴을 가지고서 내가 빛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방에 있으면 방에 창문이 있고 그 방에 어떻게 보면 2D 픽셀들을 쭉 까는 거죠. 2D 어떤 데이터 스톡처를 쭉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딱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이것도 10x10으로 했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빛의 썸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썸벡터가 그 각각의 픽셀들 각각의 패널들을 딱 히트하면 얘는 이제 빛이 들어온 거죠. 나머지 애들은 안 들어온 거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면 내가 10개 10개 하면은 100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개 중에서 뭐 15개의 그 패널들만 픽셀들만 그 태양 벡터가 디렉트리 딱 터치를 할 수 있다고 친다면 15%의 최강률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100개의 픽셀 중에서 50개가 만약에 히트가 됐다고 친다면 50%의 최강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은 하이 레졸루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정확하게 잴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컴퓨테이션 파워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D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3D 복세를 설치했다고 치자고요. 3D 복세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빛이 들어왔을 때 바닥에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들어오는 그 각도라든지 그러니까 공간상의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빌딩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공간에 들어오는 것보다 바닥에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아마 이런 어떤 법률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복셀 같은 경우는 확장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픽셀과 복셀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데이터들이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립트한 데이터가 있고요. 디스크립트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립트한 데이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디스크립트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컨티뉴스한 데이터가 있어요. 디스크립트하지 않는 거죠. 그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인, 코사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원한 부분을 딱 찍었을 경우에 X를 딱 찍었을 경우에 Y값이 무한대로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될 수 있죠. 무한대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아날로그한 커브니까 우리가 거기다 어떻게 그 X를 데이터에 따라서 Y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로 부르면 이런 그래프라고 본다면 디스크립트한 데이터는 이런 그래프죠. 이런 스텝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값들이 명확하게 딱딱딱딱짤려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과 디스크립트한 데이터와 컨티뉴스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의 데이터들을 디자인하다 보면 인터플레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데이터를 포스트 프로세스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컨티뉴스한 거를 디스크립트하게 바꾸고 디스크립트한 거를 컨티뉴스하게 바꾸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바꿔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블럼들 디자인 프로블럼들 풀던 어땠던 데이터들을 계속 그렇게 찰흙으로 만들듯이 활용해 나가는 건데 그럴 경우에도 픽셀과 복셀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픽셀, 복셀은 일단 공간상의 데이터를 다루고 이 공간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다고 친다면 이 데이터들을 인터플레이션하는 경우에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그래프 같은 경우는 A, B, C라는 어떤 노드들이 있고 이것들 연결한다고 쳤을 경우에 얘랑 얘랑은 이렇게 보면 돼요. 다른 도시야. 서울, 대구, 부산이 있으면 각각은 정확하게 다른 다른 도시란 말이에요. 이 중간 도시는 없잖아요. 중간에 비슷한 도시들은.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크립한 데이터를 많이 다룰 때 쓰는 거고 이렇게 어레이라든지 아니면 2D, 3D, 픽셀, 복셀 이런 것들은 디스크립한 데이터들을 어떤 컨티뉴스한 데이터들로 바꿀 때도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픽셀, 복셀, 그러니까 복셀 데이터 픽셀의 3차원 연장선에 있는 거죠. 요약을 하게 되면 공간 정보를 다하는 데 굉장히 유용을 하고 데이터를 포스트 프로세스 할 때 공간상의 디스크립트한 데이터들을 프로세스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 밖에도 어떻게 내가 이거 말 그대로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갖고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주고 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상의 릴레이션쉽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다고 친다면 네가 이걸 가지고서 뭘 할 수 있냐 그거를 고민하는 게 좀 더 복셀을 가지고서 디자인을 갖고 쓰던 아니면 물론 달라요. 게임 쪽에서 바라보는 복셀과 무슨 다른 컴퓨터 비전 쪽에서 바라보는 복셀 다 다를 수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는 이 3차원 공간의 데이터도 어떻게 캡처하고 어떻게 프로세스하고 이 릴레이션쉽이 존재하거든. 예를 들면 내가 하나의 복셀이야. 그러면 좌우, 앞에, 위에, 옆에, 뒤에 이 모든 12개의 릴레이션쉽이 있을 거예요. 대각선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런 릴레이션쉽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 알고리즘을 짜고 프로세스하느냐에 따라서 무한대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뭐 되게 레고 같은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장 흔한 예죠. 복셀. 뭐 마인크래프트 같은 것도 많이 보시죠. 사실 마인크래프트가 나오면서 복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굉장히 작은 모듈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것도 복셀을 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공간상의 어떤 내가 이루어지는 어떤 지오메트리라든지 데이터 프로세스 행위들을 다 복셀 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제가 아무래도 GIS 쪽 데이터 쪽이 있고 도시 쪽 다룰 때는 그 그래프 데이터 스텍처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건축 스케일로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복셀을 많이 쓰죠. 왜냐하면 공간 자체가 아예 그냥 통으로 캡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모르겠어요. 이 비디오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포인트를 정리해주면 과연 이 복셀이 뭐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복셀 복셀을 이야기하는데 이 복셀 데이터 스텍처가 뭐냐 이 복셀 데이터 스텍처가 뭔지를 알아야지 내가 이 복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알거든요. 그래서 복셀 스텍처가 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 이 복셀 데이터 스텍처 가지고서 아 공간상의 어떤 정보를 담는구나 3차원에 그럼 이 3차원의 공간상의 정보들을 내가 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면 복셀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 공간상의 정보들을 아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릴레이션시들을 갖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복셀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건축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다이나모라든지 그라소퍼 가지고 디자인 하시는 요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데이터 스트럭처를 짜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해보시고 결국에는 그 그라소퍼도 그렇고 다이나모도 그렇고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스에서 아웃풋을 내주거든요. 결국 결국 인풋과 아웃풋이거든요. 그럼 이 인풋과 아웃풋을 내가 얼만큼 잘 다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어떤 알고리즘들을 쉽게 짤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라소퍼 같은 경우는 결국 그냥 리스트로 혹은 트리로 나오잖아요. 트리라고 해봤자 결국 그냥 트리 어레이거든요. 리스트 오브 리스트니까. 그럼 결국에는 단순하게 리스트 오브 리스트에서 그냥 XY 인덱스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의미 있는 그 릴레이션쉽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러운데? 그러니까 나당 한국의 대통령이 정연 모르는 사람이지만 몇 달이 건너면 그 사람이 릴레이션쉽이 생긴다. 다섯 개, 여섯 개 단 건너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건 그라프 데이터 석처인데 어쨌든 딱 딱 의미 있는 링크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셀도 3000이라고 다 릴레이션쉽을 만들다기보다도 의미 있는 릴레이션쉽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빠르게 프로세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복셀에 대해서 좀 두수 없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는데 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복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특별히 아까 마지막으로 강조했듯이 디자인하시는 분들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 컴퓨테이션 하시는 분들 그래서 데이터 스트럭처를 꼭 연습해보고 어떤 툴의 의존을 그러니까 툴을 확 정복하려면 툴을 정복하려면 그 툴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툴에 의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쪽 쭉 일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결국에는 알고리즘도 알고리즘만 데이터 스트럭처가 되게 중요해요. 데이터 스트럭처를 어떻게 짜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셀에 대해서는 건축하시거나 공간을 다루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면 되게 유용한 그런 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